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 pd 김진희입니다. 지금 난리 났습니다. 손흥민 이강인 한국축구의 두 기둥이죠. 현재는. 현재는 이강인보다도 손흥민 이 더 인기가 있고 국민적 지지를 받는 그런 대표선수의 핵이죠. 슈퍼스타죠. 아시아 발롱도르를 7회 연속 받았던가 그렇죠. 아시아에서 가장 축구 잘한 선수로 발롱도르라는 쌍이 있습니다. 그걸 계속해서 수상 했던 대한민국의 자랑권이죠. 손흥민 은 나이가 이제 32세인가 이래요. 축구선수로서는 전성기를 넘기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손흥민의 자리를 채울 것으로 기대되는 인물 이 바로 이강인입니다. 신구 혹은 이렇게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손흥민의 자리를 이강인이 채울 것으로 이렇게 보는데 잘하죠 축구. 두 사람 다 유럽에서도 탑클라스 급으로 통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둘 사이에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 죠. 멱살잡이 끝에 손흥민은 손가락 두 개가 탈구되는 그런 일까지 일어났 습니다. 그것도 아시안컵 4강전 바로 전날. 그 황당한 내용은 여러분도 다 알 겁니다만 지금 현재 이게 말이죠. 대한민국 최고 탑뉴스 입니다. 네이버에 걸린 댓글 양을 보면 정치 쪽에 가장 탑뉴스가 보통 가장 많이 이제 추천 조회 받는 거 보면요. 3000대가 보통 제일 많아요 대부분. 그런데 이거는 뭐 15000 뭐 그런 정도로 엄청난 어떤 조회수 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치 뉴스보다도 훨씬 이게 많은 사람이 조회하고 보고 여기에 대한 이슈를 계속해서 지금 만들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사석에서 뭐 밥 먹을 때도 뭐 차 마실 때도 이야기하는 메뉴가 바로 이겁니다. 정치를 밀어낼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지금 뜨거운 이슈인데요. 제가 여러 이제 인터넷 커뮤니티 쭉 봤습니다만 다 이렇게 끌고 오기는 좀 그렇고 뭐 해서 1배 한 번 가봤습니다. 1간 베스트. 1배 여기 보면요. 여기 추천수 많은 글만 이렇게 따로 모아놓은 1배 중에 1간 베스트라고 있어요. 여기 이제 추천수 많은 좋은 어떤 그런 내용들만 이렇게 이제 올려놓은 게 있는데 이 전부 평소에 축구 이야기도 가끔 있긴 있어도 이 두 사람의 이야기로 완전히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오형규 축구선수거든요. 오형규 오형규 이 새끼 보소. 백날 이강인만 두들겨 펴봐라. 이강인 지반을 알아보자. 손흥민 이강인 뽑으면 보이콧 선언. 직접 겪고 깨달은 1배 유저들 특징. 펜코 충돌 이강인 옹호하고 손흥민 비난 한다. 이강인 사건 아니었으면 한국이 우승할 수도 있었겠네. 런성만이 도망친 게 최악인 이유. 축구 아닌 이야기가 요 하나 나오네요.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요새 건국전쟁 다큐 가 있는데도 여전히 런성만이 도망친 게 최악인 이유 이런 것도 있네요 . 이강인 지금 심정발표. 인성 제일 쓰레기인 줄 알았는데 아닌 셰키 이것도 축구 이야기에요. 이강인 절친 부모의 인간성. 이강인이 같은 애들이 완장차면 더 갑질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전부 이강인 관련 손흥민 관련 이야기들입니다. 그 사건 이야기가 되는 거죠. 둘이 멱살을 잡았다 이거죠. 그런데 말이죠. 여기에 대한 내막을 사람들이 자세히 알지는 못해요.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뉴스를 보면 식사 시간에 일찍 식사를 끝낸 이강인과 소장파들이 그 옆에 있는 탁구대가 있었다 그래요 . 탁구를 치고 있는 도중에 서로 웃고 떠들고 뭐 이렇게 그랬겠죠. 그런데 지금 내일 중요한 4강전을 앞두고 주장인 손흥민이 그것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불상사다 이렇게 지금 알고 있잖아요. 지금 인터넷 에 지금 나와 있는 이들의 내막 이 목격자 들의 주장이라고 하면서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걸 제가 한 번 읽어드릴게요. 진짜 신빙성이 있고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일단 탁구치는 상황서로 들어 갑니다. 이강인이가 일단 자신이 제일 어린 선수에 해당되는데요. 일단 제안을 합니다. 이따가 탁구 치자 이러 니까 서령우가 서령우라고 있습니다. 여기도 젊은 소장파입니다. 서령우 어디냐 막내들을 말하면 이강인 서령우 정우영 이들을 말하는데요. 그래서 김민재는 옆에 있었지만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있었고요. 다시 이제 제차 손흥민이가 형 막내들 어딨어요 하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골키퍼로 활용한 조현우 있죠. 울산 현대 골키퍼죠. 조현우가 아까 탁구 치던데 손흥민보다도 조현우가 나이가 한두 살 위입니다. 그러자 손 흥민이가 그 순간 발끈하면서 욕을 합니다. 이 씨발 새끼들 이런 식으로 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탁구장이 이제 이렇게 찾아갑니다. 탁구장이 찾아가죠. 여기서 손흥민이가 소리 지릅니다. 야 니네 뭐하냐 이강인 어 형 이거 한 판만 할게요. 서령우 죄송합니다 이거 한 판만 할게요. 손흥민 니네들 식당으로 집합해 이런 상황이 됩니다. 자 이강인이랑 서령우 탁구 일정하고 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탁구를 계속 치고 있는 거죠. 손흥민 말을 쌩 까는 거죠. 손흥민 계속 이강인 서령우 아무 말 없이 쳐다보 다가 화가 났죠. 이렇게 되면 야 니네들 내 말 안 들리나 이런 식으로 소리칩니다. 이강인 아니 형 저희 어차피 쉬는 시간이잖아요. 정우영 정우영이 말합니다. 흥민이 형 한 판만 할게요. 형 손흥민 뭐 자 이강인 아니 솔직히 지금 밥 빨리 먹고 탁구 한 판 한다는 건데 그것도 안 돼요. 손흥민 야 내일 시합 인데 이게 말이 되는 행동 이냐 시발 놀라왔어 이런 식으로 이강인 욕은 하지 마세요 형. 정우영 강인아 그만해. 이게 이제 옆에서 정우영도 같이 이강인과 같이 놀 는데 손흥민이 이제 화가 났다는 것을 알고 강인아 그만해. 서령우 이강인을 말린다. 서령우도 강인아 그만해 하고 말리는데요. 이강인도 한승길 하거든요 선수가. 자 손흥민 니 다시 말해봐. 그러면서 욕을 합니다. 10 이러면서 그냥 욕을 합니다. 이강인한테 다가가면서 억박을 지르죠. 이강인 욕하지 말라니까요. 이때 뒤에 있던 김태환이 달려듭니다. 김태환 은요 풀백인데요. 나이가 대표팀 면에서 최연장자에 해당됩니다. 34세죠. 이때 뒤에 있던 김태환이 달려든다. 김태환 이 어린 놈의 새끼가 맞아 뒤지려고 야 이렇게 소리 지릅니다. 이강인 뭔데요 형은. 이강인은 참고로 22살입니다. 손흥민 손흥민이 이제 이 사업을 자기 선에서 끝내 기 위해서 김태환은 끼어들지 못하도록 말립니다. 김태환 그런데 화가 안 풀리겠죠. 순식간에. 나이가 22살에서 34살이면 띠동갑이잖아요. 바로 그냥 김태환이가 욕을 하면서 너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런 식으로 욕을 합니다. 이강인 네가 오세요 이런 식이 됩니다. 김태환 와 이 새끼 봐라. 다시 말해봐. 이런 식이 되었고요. 서령우와 정우영 이강인을 말립니다. 서령우와 정우영 소장파들인데 큰일 났거든요. 너무 커졌잖아요. 이강인을 말립니다. 그러자 조현우 여기 고참에 해당이 됩니다. 조현우가 야 강인아 이건 아니지. 김태환 34살. 야 너 다시 아까처럼 말해봐. 김연근 여기도 고참입니다. 왜 뭔데 김태환 아니 이 자식이 말이 이 자식이지 사실 욕입니다. 새끼가 시발 흥민이가 집합하고자 하는데도 탁구치고 지금 들이받고 있네. 이강인 새끼 새끼 하지 마세요 형. 김태환 아니 아까 나한테 욕한 것처럼 해봐. 어 이강인 하 시발 진짜 김태환 이거 때려야겠지. 김연근 휴 끄떡 끄떡 고개를 끄떡 끄떡. 이때부터 김태환 이 34살 김태환이 이강인 먼저 멱살 잡고 이강인도 김태환이 멱살을 서로 잡았습니다. 서로 그냥 자꾸 흔들었습니다 이렇게. 손흥민 아니 형 잠시만요. 제가 알아서 말할게요. 일단 나요. 자 서령우 강인아 이러지 마. 일단 놓고 회귀하자. 말려도 둘의 기세는 좀처럼 꺾이지 않다가 둘 다 멱살을 놓았습니다. 손흥민 와 진짜 이 새끼 초도라 네 이거 진짜. 이강인 새끼 새끼 하지 말라니까 시발 난 욕 못해서 안 하는 줄 알아 하고 그냥 이강인도 부럭 소리를 지릅니다. 손흥민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뭐 이라면서 욕 을 합니다. 이 시발 뭐 이러면서 욕이 들어가요. 이제 여기에 설이라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인터넷 공간에 이 글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는 건데요. 이번엔 손흥민이 이강인 멱살을 잡는 와중에 이강인이 손흥민 손가락을 세 개 잡고 그걸 손흥민이 이제 확 부딪히면서 손가락 두 개가 탈구되어 버린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 대표팀 중에서 가장 장신에 해당하고 제가 볼 때 이 파우는 제일 세지 않나 싶은데 요. 독일 바이올린 미랜 빅클럽 아닙니까 거기서 주전 센터백으로 뛰고 있는 김민재 원래 26세죠. 김민재가 뛰어들어서 야 니 뭐하노 시발 샥야 하고 바로 그냥 치고 들어 갑니다. 이 김민재는 경남 통영이 이제 고향인가 이럴 겁니다. 그러자 이강인이가 말하지 못하고 이렇게 가만히 있습니다. 김민재한테는 좀 쫄은 것 같아요. 워낙 키도 크고 힘도 세고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자기보다 더 좋은 클럽에서 뛰고 있고 그야말로 월드클라스로 평가 받 습니다. 김민재는. 그러자 김민재 형 일단 진정하고 들어가죠. 손흥미보다 6살 아래죠 김민재가. 그러면서 손흥민 저 시발자식 새끼 이런 식으로 이강인 손흥민 꼬라본다. 이강인은 그 상태에서도 손흥민 을 이렇게 노려보고 있습니다. 김태환 야 이게 말이 되는 거냐 김연건 조현우 둘 사람 다 이렇게 묵묵히 침묵하고 있습니다. 김민재 형들 제가 알아서 뭘 할게요. 죄송합니다. 이때 황희찬이 뒤늦게 탁구장 에 들어옵니다. 황희찬은 손흥민의 후배 나이가 좀 적죠. 춘천 출신인데 손흥민도 춘천 아닙니까 황희찬은 나이가 28세 9세 이렇습니다. 황희찬 김민재를 보며 입모양으로 왜 왜 김민재 형들 들어가시죠 일단 식당으로. 클린스반과 외국인 코치들 멀리서 그들을 지켜보고 있다. 말리지도 않고. 클린스반은 안 되겠습니다. 이런 식이면. 이게 100% 진짜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만 이게 지금 상당히 유력한 시나리오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일단 둘이 이제 서로 엉겨붙은 건 사실이고요. 여기서 어떤 분란이 일어난 것은 맞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손흥민 대 이강인 두 사람만의 두 선수만의 관계가 아니고 선수들 선수단 전체가 여기에 지금 어떻게든 개입이 된 그런 일대 정말 말이 안 되는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게 지금 그야말로 일파만파 입니다. 모든 뉴스를 압도하고 있는 최강 최대 뉴스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관계를 쭉 보면 손흥민 강인 이만을 위한 팀 안 돼 과거 발언 재조명 축구대표팀 내부 불화설 파장 일파만파 이강인 형들 말 잘 따라서야 했는데 죄송 사과. 이강인은 문제가 커지자 바로 사과를 했습니다. 손흥민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식이라면 대표팀 생활을 계속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죠. 굉장히 지금 화가 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이 사건을 보면요. 이런 사태는 원래 외부에 바로 알려지면 안 돼요 . 이런 것은요 축구협회가 차단을 시켰어야 됩니다 원래는. 이게 영국에서 먼저 알았거든요. 영국 에. 영국에서 소위 이제 황색 언론 중에 하나인 어떤 언론에서 그것을 먼저 캐치하고 이것을 폭로를 했는데 축구협회가 이례적으로 이것을 빨리 시인해버렸죠. 이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속에서 이제 이게 이거는 이제 수습하기 어려운 게 여론을 벌써 타버렸기 때문에 여론 심판을 지금 받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이 둘의 관계는요. 정말 끌어주고 밀어주고 당겨주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결과 적으로 이 두 슈퍼스타죠. 대한민국이 배출한 슈퍼스타들인데 둘 사이가 원만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감독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강인은 미드필더로 뛰거나 아니면 윙플레이어 아닙니까 손흥민 은 윙도 되지만 주로 골게트 스트라이크로 뛸 수 있는 인물인데 여기서 전술의 핵을 어디에 맞추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과거에 이런 발언을 했다 그러면 결국엔 전술적 어떤 문제로 인해서 둘 사이에 어떤 앙금이 있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독 같은 경우는 지금 클린스만 현재 감독은 이강인 중심의 전술을 펼치는 것 같아요 . 그런데 그 앞에 벤투 같은 경우에는 포르투갈에서 온 벤투 감독 같은 경우는 손흥민 중심의 어떤 전술을 선호했던 것 같아요. 아니면 전체적인 팀 밸런스를 더 중요시했는데 결과적으로 이강인이가 손흥민과는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런 내적 요인이 있었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게 어느 정도 맞는 이야기 같고요.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고 그리고 그 밖의 대표팀이 이제 소집될 때마다 서로 간에 많은 어떤 앙금이 쌓였을 것 같아요 . 이런 식이라면 인사하는 것부터 밥 묵는 것까지 다 이렇게 글리저 끓일 수가 있습니다. 너 왜 똑바로 인사 안 해 이렇게까지도 될 수도 있는 거죠 . 그리고 원래 대표팀에서 후배들은 막내들은 굳은 일을 해야 되거든 요. 그런데 이강인은 스타일을 봐서 그런 걸 제대로 했을 것 같지 않 습니다. 그래서 우리 때는 이랬는데 라 때는 이랬는데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과정에서 이런 엄청난 데 어떤 충격적인 일이 터졌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요 손흥민 멱살잡자 이강인 주먹질 원팀은 커녕 4분 5열 태극 전사 이건 뭐 내용은 제가 설명을 다 해드렸고요. 전체적으로 그 내용이 100% 맞다라고는 보지 않지만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거나 식사 탁구 거기서 일어난 불협화함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요 이 기사 내용을 일단 생략하겠습니다. 생략하고 여기 댓글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이 댓글이 엄청납니다. 여기 네이버 기사인데요. 이 네이버 기사에 딸린 댓글이 엄청납니다. 엄청나. 지금 여기 보시면 순공감수는 아닙니까 이거 보십시오. 찬성수가 19,185. 이건 기록적인 것입니다. 이 정도면은요. 여기 두 번째도 11,000 이렇게 넘어 가지 않습니까 이강인 주장인 손흥민 한테 주먹질 했다는 게 사실 이면 넌 국민들 상대로 사죄하지 않는 이상 영혼이 끝이다. 주장이 지 친구로 보이나 너는 한 번이라도 손흥민 이 지고 있는 국가대표 주장으로서 어깨의 짐의 무게가 얼마인지 생각 이나 해 본 적이 있나 주변에서 전부 우쭈쭈 해주고 아이돌화 되어서 펜만 몰고 다니니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건가 이강인에게는 팬덤이 있습니다. 손흥민에게도 팬덤이 있고요. 저게 사실이라면 이강인 병역 면제 재검토하고 향후 국가대표 연구 제명해야 한다. 아무리 선수가 뛰어나더라도 인성이 되어 있지 않는 선수는 손절 하는 편이 좋다. 벤투가 이전에 이강인을 기용하지 않고 부르지 않은 이유가 이런 것이었나 보네. 어쩐지 욕먹으면서도 안 쓰더라. 그리고 요로단 끝나고 손흥민 더 이상 국가대표 하지 않겠다고 하는 마음 이해 간다. 협회도 문제지만 이강인 이거 인성이 아주 안 된 놈이구만. 식사시간을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손흥민 은 은팀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었 고 그 역량은 소속팀에서도 인정받 고 그들도 잘 따르는데 이것들은 뭐라고 금방지게 구는 거지 여기서 손흥민이 소속팀 토트넘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수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자존심 잰 영국 선수들 그리고 또 문제 일으키는 말썽꾸러기들 브라질 아르헨티나 이런 선수들도 잘 따르 는데 이 대표팀에서 이강인 같은 이런 어린 친구가 손흥민의 말을 안 듣는다라는 것은 축구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유럽 가도 그렇고요. 서양에도 이런 것은 엄격하다고 합니다. 이강인은 지금 뭔가 이번에 큰 실수를 한 게 맞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 사건은 어떤 형태로든 여론 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홍준표 등등 요즘 많은 정치인들이 여기에 대해서 발언을 하더라고요. 감독 교체하라고 한국 감독으로 바꾸라고 지금 요구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야말로 이건 정말 큰 사건이 됐고 어쩌면 수사 로까지 이어질지도 어쩌면 수사로까지 이어질지도 모를 그런 사건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누리 pd 김준희 였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